그랬군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웬일로 자가용 안타고 왔어? 아니 오늘은 엘리베이터 갖고 산다고 했지 아 얘들아 웃긴거 있어 얘들아요 여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데 우와! 얘들아 내가 웃긴거는 와악! 헐 아 왜 아파 róż긴거다 어색 옘리베이터 복습 했었는데 안해도 됨 안끼도 될 정도야? 맛있는데 아 미리 해버렸다 울타보기만 했다 오케이 보자 그제 Wyoming дав parliament 난 그렇게 가르치줄 derecho가 많은 거 같은데 O는 O O 우아, 우아, 우아 오케이 진정 하시구요 그다음 버 우아 오우 아 아 어 이곳에서 뭐 했죠 여기서 오우 오우 됐죠 이해가 소리 erst notpay cd 오케이 무슨 c죠 아다 씨 아다 씨 이름c 무엇? 자세 뭐한다 자세를 취한다 호스 쓰는 방법은 h o s e 무슨 시죠? 이름 수죠?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포어 쓰는 방법은 e o l e ok 그래서 무슨 시죠? 이름 씨네요 ok 계속해서 nose 쓰는 방법은 n o s e 계속해서 o가 o 소리 다른데요 ok 무슨 시죠? 이름 씨 가다시 왜이래? 계속해서 hole 쓰는 방법은 h o l e 무슨 시죠? 이름 씨죠? ok 그 다음 계속해서 role 쓰는 방법은 r o l e 무슨 시죠? b o l e 잠깐만요 이름 씨 예 b o l e 아닙니다 계속해서 뼈는 bone bone 쓰는 방법은 b o l e bone이 아니고 bone이죠 bone o가 o 소리 나게 해야죠 bone b o l e 무슨 시죠? 이름 씨고요 계속해서 b o l e b o l e b o l e b o l e oke 그 다음에 장미는 rose 쓰는 방법은 r o s e 무슨 시죠? 이름 씨 darauf 그 다음에 돌은? stone. 쓰는 방법은? s-t-o-n-e. 무슨 시죠? 이름 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데 셀 수? 있고 하나 있으면? a stone. 둘 이상 있으면? stones. 하면 되겠죠? 그 다음? cone. 쓰는 방법은? c-o-n-e. 무슨 시죠? 그럼 셀 수 있고 하나 있으면? a cone. 둘 이상 있으면? cones. it sounds. okay. 남? phone. phone. phone이 아니고 o가 o다 해서 phone. 쓰는 방법은? p. e.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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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엽! 맞다. okay.